또 다음 주제로 제4관이죠 제4관이 다른 조항에는 부산 외 두 개 한국의 계양 해안청량권과 영사재판권 허용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동화출판, 또한 일본은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며 정치, 군사적 침략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지금 개항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일본과의 운송수단이 선박밖에 없는데 항구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서로 장사를 하려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려면 어느 건물에 입점하려면 그 건물에 가게를 세례를 해서 하나 만들어야죠 그런데 개항을 하면서 항구 개방을 못하게 한다 그럼 이걸 조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몰상식한 이건 말이 안 되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교과서 집회를 한다는 게 통상을 하면서 참 사관을 보면 조선국 부산초량항에는 오래전부터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지구가 되었다 이 초량의 외관입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한다 이때는 초량 외관에서 그 안에서 개시대청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무역하기 위해서 오는 배를 제한했습니다 항상 100척, 200척, 어떤 데는 50척 확 줄여버리고 이게 세견선입니다 세견선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무역하러 오는 선박수를 그동안에 제한했는데 이제 그거 다 없애고 이제 자유롭게 무역하자 이제 만국공법, 국제법에 따라서 개항을 해서 서로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수요조균데 여기서 제일 필수 조건이 항구인데 항구 열었다고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 주권 침해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영일 님이란 분이 이런데 맞는 표현이 모르겠으나 피해사관으로 쓴 역사책이네요 이렇게 그걸 피해사관이라고 이렇게 이게 참 살면서 보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열등감이라는 걸 이게 열등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는데 과거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 피가 떼고 이게 다 살이 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피해 우리가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이야기예요 나 참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오는데 십이 개 조관을 전에 역사학자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눈이 땡그려지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여기도 보니까 제이슨 님도 우리들도 그렇게 배운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곳 중의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라 편의에 따르게 한다 이거는 무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항구는 개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박이 못 오는데 그러면 이 통상조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5관에 가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 연해가 통상하게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역 메이지 9년 2월 조선역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했는데 1876년에서 20개월이면 1878년쯤 되는데 이때 아직 조선에서는 이렇게 했는데도 조선 내부에서는 이 조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약속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결국은 원산항을 1880년에 가서 개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천항은 1883년 그 사람들은 애 많이 먹었겠네요 속이 엄청... 이번 지소미아 사태라든가 이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참 여기를 보니까 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피해의식이네요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고 지금도 피해의식이고 어떤 세미님이 잘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서 굉장히 의견 남기시는 분들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통상조약에서 당시에 지금의 비행기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선박밖에 없었을 때 항구로 개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필수 조건이죠 항구로 개방하지 않는다는 건 조작 맺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관에 대해서 항구를 부산항을 제외한 부산항은 이미 수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개방된 건 마찬가지고 나머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새로 개설해야 되는 항구 두 개를 개방하는 것이 주권침해다 불평등이다 그럼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방하지 마라 어쨌든 지금 제사관 부산항 외에 인천과 원산에 대한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김병헌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과서가 피해사관 열등사관 이런 부분이 많이 젖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좀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산업화도 잘했고 민주화도 잘했고 했으니까 이런 피해의식 같은 걸 우리가 빨리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출발한 피해의식 여기서 교육시킨 피해의식 반일감정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온통 피해의식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 침략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 위안부 끌고 갔지 않느냐 노동자들 끌고 갔지 않느냐 전부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한 교육 여기서 시작된 반일감정 교육이 지금 한일관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일관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출발책임이고 또 시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함께하기가 힘든 사람이 열등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영토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나라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한참 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좀 관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서 또 더 일본이 까다로우니까 어쨌든 참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만 이렇게 시각을 딱 바꾸면 잘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충분히 아직 되죠 자신감이 없이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는 자신감은 전혀 없고 계속 과거에 대해야만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 앞날이 좀 까마득합니다 여기 얼그레이 님이 참 잘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역사 바로잡기 해주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또 김병헌 소장님이 역사 교육도 많이 주변에 펼쳐주셔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사회도 잘 살지만 한 인간도 삶이 엄청 풍요로워 지거든요 국사TV에도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사TV도 네 국사TV가 아니고 김병헌 소장님이 하시는 건 김병헌TV죠 아니 국사TV 국사TV 그러면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 김병헌 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이 국사TV니까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국사TV 국사TV에 가시면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국사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